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실패해가지고 지금 2차인데 그래도 만만합니다 자 이렇게 디리리리리리 이렇게 디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네모 점점 채워가면서 하는 전략이에요 자고 제가 감기에 걸렸거든요 좀 아니 제가 이거 지면은 막 제가 이거 한 오 오 한 오 40분안에 못 끝낸 40분안에 못 끝낸다보니 제가 진겁니다 제가 진겁니다 하지만 2이면 제가 지는겁니다 근데 제가 지면은 그냥 지는거고 제가 이기면은 여러분이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꼭 그절라고 해야되나 모르겠네 그냥 그절라고 안할래요 너무 어려워 감독님 한마디 해보시죠 빨리해주세요 빨리해주세요 빨빨리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밤에 찍은거라 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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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금빨리 이러 Mythical 우리 넘버오드 제인궁 바나마자 왓자 왓자요 피카츄 볼터치는 누구나 누구나 더 앉아 피카츄 귀 어딜 꺼져 아 여기구나 이게 뭐예요 아는 사람 댓글 알려주세요 예요 곰돌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이게 누군지 아는 사람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팽돌이 팽돌이를 맞춰보겠습니다 단순히 근데 저희는 다른 사람들은 얼굴 공개 다 이런거 다 하던데 왜 우리말 안해요 우리는 신비주의에요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뭔데요 신비롭게 얼굴을 가리는거죠 신비롭게? 모자인크라 그러나 아니요 궁금해 아니 이러면은 시청자 시청자분들이 너무 궁금증이 많을거 같은데요 그러죠 궁금증이 많으면서 혹시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냥 보여줘요 금고식 딱 한번에 따라가게 그래요 다음 다음에요 다음 다음 또 다음이네 신비주의 컨셉이거든요 신비주의는 무슨 전대말 쓰세요 이거 위인거 같은데 자아 만 이거 위인거 아 헉 헉 헉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고마워 이거 나 Leh change 여기다 아빠 아니 감독님 설마 공개할 거면은 손만 공개할 거나요? 소리 예쁘게 생겼네요 귀엽게 생겼네요 빨리 오세요 잠 와요 빨리빨리 하세요 내 뭐가 중요해요 시청자도 빨리빨리 하기로 오네요 이거 지금 생방송도 아닌데 생방송 아니어도 빨리빨리 하기로 오죠 생방송도 아닌데 지금 오늘 엄청 좋습니다 생각했는데 다 맞아요 맞죠? 네 아 우리 아 이거 어떤 소리냐고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지금 밤에 찍은 거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영화가 잘한 모습이에요 제가 막내입니다 아 엄마 잠깐만요 빨리 맞히세요 빨리 맞히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스피드를 올리세요 스피드를 스피드를 올리시라고요 스피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아니 어디에 꼴야 할지 모른다고요 알았어요 빨리빨리 보세요 아 얘랑 얘랑 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아 얘도요 걔는 지금 감독이 우리 아빠고 제가 PD입니다 어떤 소리냐고 안 밝히고 싶었는데 맨이 밝혔네요 그랬어요? 짜 별로 안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스피드를 올리세요 제가 아까 별로 안 남았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많이 남았어요 진짜 많이 남았어요? 아 많이 나왔네 근데 퍼즐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요? 뭐지? 빨리빨리 하세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진짜 별로 안 남아도 돼요 그래요 왜 이런 거야 자 이제 끊지 마세요 이 중에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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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굿바이